이제 서울은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차츰 드러나고 있고요. 강원도에 내려섰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데요. 앞으로 충청이남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낮 동안 더 이어지겠고 동풍에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의 경우 내일까지도 비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. 이에 따라 예상되는 양이 영동에 20에서 60mm, 충북 북부와 영남 지방에 10에서 40mm 정도 되겠고요. 그 밖에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. 비가 지나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합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. 강릉도 18도로 쌀쌀하겠고요. 대구와 대전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. 내일도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. 수요일부터 다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차츰 고개를 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ạ. 1 2 2 2 3